한글자막 by 한효정 나머지 3판 아 이게 내가 좀 의욕이 없다 나머지 3판 연속으로 이기면 형님들 칭찬 좀 해주세요 이 게임은 이겼다 질수가 없다 슬루스로 이들을 너무 많이 봤어 이거 주면 죽죠 유주만 어어어어씨 아 아 중대장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이고 중대장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 한번 때리자 한번 하자 이거 아 아 아 마지막 한판 이길게 형님들 마지막 한판 이길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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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니 안먹어 안먹어 기다려봐 여러분들이 먹지말라고 하면 안 먹을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먹지말라고 하면 안 먹겠습니다 이얼굴 제부팅님 별풍선 제부팅님 100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 방송 본중의 오늘이 제 실망스러웠다 제부팅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 아 아니 이거 뭐야? 이거 자매이 비비큐에 원래 비비큐에서 자메이카 파나? 이게 자메이카 치킨 아니야? 아 그래요? 아 아니 밥먹고 이길게 형들 밥먹고 아이씨 진짜 좋네 아니 근데 비비큐 이런것도 파네? 소세지 이거 뭐 아니 형들 잘못해 어? 어? 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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